치즈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달러시아 지방의 탑파스는 주류를 시키면 탑파스 하나를 두는 걸로 유명한데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보다는 물가가 저렴하다는 그런 게 있죠. 혹시 라인이 좋으니까 다 밖에서 먹어요. 설레는걸? 이게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었구나. 그런 데는 못 지나가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바다 분위기 보이기 시작한다이. 여기 수커비가 비싼 이유가 있구나. 바다 끝장나네요. 진짜 수평선이 선명한데? 조깅은 아 여깄다 랜드마크 살짝 오늘 물놀이하기에는 추운 날씨고 와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사람 많다. 와 미쳤다. 날씨 진짜 째지는구만? 응. 헛. 인생이 오신데... 오신데이. 저희,ㅋㅋ 거기서 있는 걸. fundamentally 연락과 여름이라Stax. 스마트 월드. 쭉. 면허니. 아, 이날씨 수영하는 사람 많다. 부터. 오! 똥쌀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좋은 곳은 혼자 와도 좋은데 뭐 여러 명이서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진짜 비싸겠다 근데 왜냐면 여기서 딱 베란다에서 보는 뷰가 이면 돼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물망 좀 때리고 싶은데 물망 때릴 데가 없네? 썬베드 하나 들리는데 5유로 썬베드랑 파라솔까지 두 개? 14? 나쁘지 않지 않아? 되게 괜찮다 제가 지금 전망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여기로 가진 게 맞아? 맞는 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마이갓이다 맞아? 세고비아 수도교는 뭐 잽도 안 되는디요? 이런 근데 왜 저만 갈까요? 이 길을? 맞아? 어 맞는데? 어 맞구나 가자 저기가 맞긴 맞네 입구가 좀 다르게 온 것 같아요 저는 다들 반대방향으로 더 올라오시네 나 입장권이 없는데 뭐지? 가사표를 끊는 건가? 위에서?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 끊으라는 뜻이야? 1차 쉼터 다시 아 여기 물이 좋은데? 아 이분이 이분은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 여기에 만약에 물 같은 거 팔면 진짜 떼돈 벌텐데 아이스크림이나 물 같은 거만 팔아도 완전 떼돈인데 어디야 제발 저기가 끝이라고 아 죽습니다 이게 뭐지? 알로에인가? 네 설악산 아니고요 저거 투우경기장 맞다 이렇게 보니까 맞다 힘들어서 멈춘 거 아닙니다 이제 다 왔다 과연 고진감래일 것인지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올 수 있다 했구나 저거 버스정류장 아 어쩐지 다음에 오실 때는 버스 타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 걸어가세요 이런 몰랐지 전혀 몰랐지 알카자바라 여기 전망대랑 같이 보면 5.5 아니 하나만 보면 3.5 드디어 어? 다섯시 십이분에 마감 다섯시 십이분에 마감 예, 40라와. Remember, 아카사바드 클로스 5.15? 네, tomorrow.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remember, we... Thank you, we're close at 6. Thank you. Thank you. We're out of the house. Hehehehehehe. 여기 바도 있다.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올라오니까 춥다. 여기구만, 여기구만. 그래,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 여기는 뭔가 숙소일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오우. 좁아. 겁나 좁아. 오, 내 옷 갈렸네? 그럼 얼른... 누군가 내려오기 전에. 따름뚜루. 따름뚜루. 갑자기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오늘 원래 비 온다 했는데. 이 날씨가 어디야. 와, 시계 갈렸어. 따름뚜루. 오우. 바람이 찼다. 쉿. 엥? 여기가 아니었군. 오마이갈리 갈린다. 도 gén인. 도 cuci. 도둑. 북 nou. 예. 여긴 좀 갈래? 여긴 좀 갈래? 내 점에서 조금스 하신다. 요. 내 점에서 확인 짜증나. ㅁㅍㅍ. Your baby 워 ade. 오마이갈리.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 관광지로 다 가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로 다 가니까 사람들이. 어어어어. 대단한 아이스크림이 가려있어여. 황토색이랑 아이보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지게 크다 투어 경기장은 내 생각엔 저 위에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투어 장을 자재로 엄청난 걸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되지만 말라카 신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에 오일에 두고 한 번쯤 올라오는 대신 버스 타고 올라오세요 저분 여기 뭐 화분에 어? 우리 맥이 친구들 오이 이거 스펀지밥에 나오는 갈매기인가? 오 무서운데? 무서운데? 나무가 짓는데? 경기장아 투어 경기장아 안 보입니다 설마 여 갈매기 친구들이 내 고프로 물어 가진 않겠지? 진짜 오바잖아 잘하면 가져가겠는데? 컨셉 오지개 잡기 휘히 그럼 컨셉 잡으려고 오는 건데 여기서 투어 경기장이 보이네 에그타르트 같이 생겼어 근데 여기서 이 정도 크기면 진짜 큰 거 아닌가? 꼭 다 찍고 나면 이렇게 해가 뜨더라 이게 성이고 그 둘러 쌓여있는 게 히브라엘의 모시기 하여튼 지금 있는 성과 그리고 이게 투어 경기장 아디오스 히브라엘 바로성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오고 갈 때 둘 다 버스 타는 거 추천 허벅지 터질 거 같아 지금 CS 타임이 5시 정도에 딱 끝나니까 4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뭐 좀 먹어야겠다 예쁘진 않고 어 여기가 피카소의 도시잖아요 피카소가 태어난 곳이라서 이게 피카소 그림인가? 스페인 전통 간식 뚜롤 여기도 먹을 수 있는 이게 플라멩고 이상이야? 예술가의 도시 덕진가 예술가의 도시 덕진가 뭔가 조금 다른 유럽 건물 느낌이에요 아 이거 내가 여기가 피카소의 도시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무엇을 먹으러 왔냐 짠 엠바나다 엠바나 어 안에서 먹을 수 있나 보네 아 두 개에 음료까지 먹는구나 아 두 개에 음료까지 먹는구나 이 카르네 피카소 카르네 피카소 카르네 피카소 어디 있지? 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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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개? 5개? 예 5개? 예 여기 오케이 레몬 환타? 환타 레몬 국만도 비주얼인데? 근데 뭔가 비싼 건 없지 않아 있구나 근데 하나에 2.8이니까 하나에 3.8이니까 하나에 3.8이니까 하나에 3.8이니까 비싸고 사네 비싸고 사네 그라시아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아리아스 아리아스 드르르르르 뭐 뭘까 라면 소고기 부터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엄청 쫄쫄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 소고기가 완전 가득 차있다 그냥 그쵸 음 피자맛 올리브 들어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막 밀가루 또르티랑 같은 거라서 완전 피자맛이에요 음 음 근데 올리브 냄새가 엄청 심해서 호불호 있을 듯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손으로 불러 지은이 피자 매운 청고.. 그리고 그리고 치워 몇rig 3 오 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북식 엄청 연없어 오, 따끈따끈해요 몸짓도 없다 바로 나와 고춧가루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푹푹푹하고 세비야가 더 좋아하면 더 짜다 보여, 생각 밥 안 들어간다 진짜 안 들어간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엄청 맛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세비야 없어요 지금까지 먹은 세비야가 제일 맛있고 세비야가 제일 맛있고 다 먹기 난 마드리드 얘는 3개 다 먹는 것 같아요 얘는 3개 다 먹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얘는 세비야까지는 조금 넓어 한 번 더 하는 그 초박스 길기랑 똑같고 내가 초박스를 다 먹는 날이 초박스를 다 먹는 날이 초박스 안트리한 맛도 움직이지도 않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우 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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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나왔냐 3.75 지금까지 먹었던 츄러스 중에 제일 싸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무조건 와보세요 말라가 오면 꼭 와봐야 할 츄러스 맛집 남부지방이 츄러스를 잘하네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 보려고 오늘 숙소에서 나왔거든요 가보세요 밥을 못 먹고 지금 알카사바성에 온 이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쌈박하게 보고 마마타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아 줄 켜니까 어제 그 히브라이파로 거기서 끊고 오시면 바로 통과 올라가보자 어느 날 다 먹었어 올해 홈리 오우씨 바로 떨어지고 40킬로인 분들은 보면 바람불로 떨어질 듯 물론 넌 안 떨어지지 성 자체는 되게 낮게 쌓여져 있는데 지대가 조금 깊은 곳에 있는건 이거 냄새였나 보다. 오랜만이다. 철죽.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봄이에요. 확실히. 같이 폈거든요. 배고파서 힘이 없다잉. 난로야 딱 좋아. 어떻게 먹어볼까? 좀 더럽긴 한데 괜찮아. 이건 타파스인가 보다. 저녁끼리 또 돌려야겠군. 아 음료네. 이게 음료 메뉴구나. 먹어보고 싶었던 띵또 대 베라마. 생각보다... 생각보다 센데? 이게 러시아 샐러드. 얘는 먹으면 돋는 빵인데 먹을까봐 배고파. 참치랑 당근. 완전 참치마요니끼.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저 밸려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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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 아, 맛있네요. 오우! 오우! 전정맛이. 오우! 너무 맛있어.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되겠군. 여기가 팍점이 진짜 겁나 안좋아서. 피자는 약간 뭐 냉동 같다고 하는데. 다행이야. 치킨 굴어서 갔는데 피자 안 시켰거든요. 맛있다. 한 끼가 없어. 그리고 그냥 튀어나온 고스 느낌. 엄청 버섯버섯해. 한 끼가. 한 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두 끼가 너무 맛있어. 고스의 비닐. 한 끼가 좀 먹었어요. 오랜만에 샐러드 보고 싶어. 아! 러시아 샐러드 이구나. 근데 여기 사람들이 러시아 샐러드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싹 다같아요. 딱 먹어야돼. 상당히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닌데 얘가 좀 짜서 술이랑 잘 어울린다. 이게 좀 더 제 안주는 약간 맥주랑 더 잘 어울리는 건데 음료수도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어서 근데 여기가 이게 맛있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인에다가 레몬에이든? 그 맛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술맛이 더 많이 나요. 아우 맛있다. 오늘 하루는 이제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겠다. 역시 스페인이랑 올리브가 빠지지 않고 아 근데 올리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근데 여기 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비둘기들이 많아. 빵 쪽에 두서 먹을라고. 아 근데 추워. 말라가 너무 추워. 아 여기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이 있네. 아 근데 춥다. 아 호스트 갈아왔어 갈아왔어. 아침 멈춘깍이야. 아 이케 풍선 멈춘치